세 번이지? 세 번 해볼까? 심각한데? 잠깐만 모르겠어 반사선에서 아이돌? 오 맞췄어 잠깐만 얘가 맞췄어 이거 이제 진하고 세운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아직 방탄 아이돌이야 아직 계속 하고 있어 잘하는데? 왜? 아 이거 봐 이제 세 거야 빅클럽 방탄 성당 아 101 부문아 부문해 이거 아직 잘 따라하네 나 놀랬어 나 놀랬어 잘 따라해 왜 근데 아직 힘들어하는데 아 이거까지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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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깐 거야 근데 너 이거 못 맞힐 거야 뭔데? ㅋㅋㅋㅋ 이거는 편집하자 편집하자 잠깐만 TXT 나 텍스트 모르지 나 텍스트 모르지 알지 나 아직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이거 노후 응 그냥 에이 거의 다 피스피스 다 딴 거 아이콘의 벌떼 아니 한 번 아직 힘들었는데 움직여 상남자 몬스타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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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게이터밖에 없는데 응 아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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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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